그리고 열라 사포질을 아 근데 이 부품들이 너무 작으니까 짜증 납니다 손 아파요 손 아파 사포질 할 때 저 지금 저도 저 며칠째 지금 사포질 하고 있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였구만 근데 자네는 왜 연결이 안 되나 어헝 뭐지 찔리니까 조심하세요 머리카락 진짜 되게 날카로워요 아니 그래 이건 알겠는데 뒷머리가 굴렀구나 저런 비극인걸 아하하하하하 아니지 이건 내가 너무 낫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 내가 너무 낫지 베이지 비벼번호를 아 이거 하나 빠졌더니 네 대대적으로 잘못된 조립이 나오지 어허허헝 아휴 음악책이 가져오지 근데 이걸 자주 해봤으면 아는데 처음 해봤으니까 모르죠 이거 심지어 그 옛날에 만든 VFC 그거 만든 것도 지금 처음 알았을 때 어딘가에서 날 기대고 있겠지 어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